부산감돌이 평화방송 다정식 23살 되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 말고 우리 부산감돌이 평화방송이 대구 23주년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특집방송도 있나요? 아유 그럼요 23년동안 부산감돌이 평화방송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집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저는 당연히 오전 11시 사랑이 있는 세상에서 1부 진행하게 되고요 2부도 있어요? 2부도 있어요 이어지는 2부는 오후 5시에 가정가능 5시에서 만나뵐 수 있습니다 부산감돌이 평화방송 23주년 개국특집 우리같이 사랑같이 함께해주세요 우리같이 사랑같이 1부에서 만난 다른 시즈 5시 끝 5시 끝 감사합니다.